41. 유압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교환해야 하는 부품은 1. 벨브 2. 실 3. 기어 4. 플런저 정답은 2. 실 42. 액츄에이터의 운동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벨브는 1. 방향제어 벨브 2. 온도제어 벨브 3. 유량제어 벨브 4. 압력제어 벨브 정답은 3. 유량제어 벨브 43. 유압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2. 드레인 및 유명계를 설치한다 3. 오일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정답은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44. 베인 펌프의 특징 중 틀린 것은 1. 싱글형과 더블형이 있다 2. 토크가 안정되어 소음이 적다 3. 마모가 일어나는 곳은 캠딩면과 베인 선단 부분이다 4. 베인을 캠딩면에 밀착시키는 방식 중 원심력식은 소용량형에 스프링식은 대용량형에 사용한다 45. 회전수가 같을 때 펌프의 토출량이 변할 수 있는 것은 1. 기어 펌프 2. 정용량형 베인 펌프 3. 프로펠러 펌프 4.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 정답은 4.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 46. 유압 모터의 감속기 오일 수준 점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오일 수준을 점검하기 전에 항상 오일 수준 점검 게이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오일 수준 점검 시는 오일의 정상적인 작업 온도에서 점검해야 한다 3. 오일량이 너무 적으면 모터 유닛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수 있다 4.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모터 유닛이 관행될 수 있다 정답은 4.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모터 유닛이 관행될 수 있다 47. 스패너 또는 렌치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스패너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 돌려야 한다 3. 해머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정답은 2. 스패너 또는 렌치는 뒤로 밀어 돌려야 한다 48.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은 1. 유니버셜 조인트 조인 및 하체 점검 작업 2. 전기저항 측정 및 배선 점검 작업 3. 엔진 오일 보충 및 냉각수 점검 작업 4. 납땜 작업 정답은 1. 유니버셜 조인트 조인 및 하체 점검 작업 49.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정리정돈 및 조명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2. 기계 및 장비가 넓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3.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4.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답은 2. 기계 및 장비가 넓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 50. 작업 현장에서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1. 1인당 작업량 2. 장비의 성능 3. 안전수칙 4. 기술 정도 정답은 3. 안전수칙 51.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 벨트 풀리 2. 캠 3. 기관 4. 레크 정답은 1. 벨트 풀리 52. 안전표시에서 주의 표시로 주로 사용하는 색은 1. 백색 2. 적색 3. 황색 4. 녹색 정답은 3. 황색 53. 중량물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흔들리는 화물은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2.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주위 사람에게 인지하게 한다 3. 규정 용량을 초과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4. 무거운 물건을 상승시킨 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은 1. 흔들리는 화물은 사람이 붙잡아서 이동한다 54. 축전지를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충전 시 전해액 주입구 막에는 모두 닫는다 2.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1개월 1회 보충전을 한다 3. 축전지가 달락하여 불꽃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4. 과충전하지 않는다 정답은 1. 충전 시 전해액 주입구 막에는 모두 닫는다 55. 목재, 종이, 석탄 등 고체 연료에 의한 화재는 어떤 화재로 분류하는가 1. C급 화재 2. D급 화재 3. A급 화재 4. B급 화재 정답은 3. A급 화재 56. 복스렌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켓 렌치보다 더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한다 2. 여러 방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 오픈렌치와 규격이 동일하다 4. 사용 중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정답은 1. 소켓 렌치보다 더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한다 57.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면까지의 깊이는 1. 1. 5m 이상 2. 0.6m 이상 3. 1. 0m 이상 4. 1. 2m 이상 정답은 1. 1. 5m 이상 58. 도로굴착시 황색의 가스보호포가 나왔다 도시가스 배관은 그 보호포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최소한 몇 cm 이상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가 단 배관의 심도는 1.2m이다 1. 90 2. 120 3. 30 4. 60 정답은 4. 60 59. 건설기계가 고압전선에 근접 또는 접촉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1. 감전 2. 화재 3. 화상 4. 절전 정답은 1. 감전 60 6,600V 고압전선로 주변에서 굴착시 안전작업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고압전선에 붐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2. 버켓과 붐의 길이는 무시해도 된다 3. 전선에 버켓이 근접하는 것은 괜찮다 4. 고압전선의 장비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은 1. 고압전선에 붐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